자, 서경주 오른발로 갈 수 있을까요? 자, 오른발, 오른발을 일단 돌려놨습니다. 자, 일단 뒤로 빼주고요. 심해졌을 텐데. 자, 일단 김태환 연결됐고요. 자, 김태환. 자, 김태환의 오른발빛이 올라갔습니다. 자, 유닐로. 유닐로. 자, 여기 났습니다. 여기서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는 대구의 공격입니다. 자, 그리고 빙을 벌면서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납니다. 이동준 뒤에서. 왼쪽 측면까지. 속도를 좁혀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오버랩핑을 봤습니다. 왼발 크로스. 출발! 마케베라! 헤더로 걷어냈습니다. 서경주 직접 치고 들어갑니다. 서경주 왼쪽 파고 듭니다. 그리고 크로스. 다시! 가게 왼쪽으로 붙여줍니다. 다만 그대로 라이프. 반대쪽 보면서 왼발로. 왼쪽으로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크로스 헤더. 오우! 선웅영! 네. 두 분 전수. 있습니다. 자, 슬라이딩 태클. 네에에에에에에에에. 어우, 근데 좋아. 잘 살 못 뺏어냈어요. 서경주. 서경주가 갑니다. 왼발로 붙여봅니다! 아하! 어, 지금 김덕수. 자, 양준모가 밀어줬어요. 등지는 과정. 살려낼 수 있을지. 자, 서경주입니다. 자, 해봐야죠. 서경주 올려줬습니다. 오아!!! 아! 엄청나 야발로! 이곳까지 밀어냈습니다. 종말 마지막 기회입니다. 자, 다시 한번. 자, 올려줬어요. 반대편 포스트 헤더로 내려놓고. 박준영의 헤더 끝까지! 그리고 지금 경기 자체가 유리하게 풀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무리하지 않겠죠? 오우! 골키퍼! 쳐냈나요? 아니면 그냥 나갔을까요? 남은 힘을 좀 써내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서경주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왼발로 크로스를 올려줍니다. 헤드업! 골키퍼 정면으로 갑니다. 서경주 선수가 끊임없이 많은 압박을 좀 더 뛰어주겠습니다. 서경주 왼발로 올려줬습니다. 엔딩과 이야기.. 이게 그대로 빠져들어.. 성북이 또다시 선수 교체를 준비하네요. 일단 벤처에서 일류창크와 바로우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서경주 올려줍니다. 서경주 선수가 왼쪽 수고가 괜찮은것 같은데요. 왼발 잡이 원래 왼쪽 측면 수비져 있습니다.